군부대 시설물을 관리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낙례시 철책으로 지나가는 크레모아 도선의 전압 유기로 크레모아 격발 여부가 궁금합니다. 철책 앞쪽에 설치된 크레모아의 격발도선을 연결 후 철책까지는 지중 또는 지상 노출되어 있고 철책을 통과시 철책에 격발도선을 타이로 고정 후 일정 길이만큼 철책에 고정 후 격발기까지 가공 혹은 지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격발 전압은 3V입니다. 아래와 같은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철책 통과 구간 및 크레모아 도선의 지중화 2. 철책으로 유도돼 낙례를 다른 곳으로 유도할 설비 보강 3. 철책 자체를 필요의 설비로 할 수 있도록 접지 보강 크레모아 격발은 낙례의 유도 전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격발도선을 지중으로 매설시키는 방법은 유도 전압을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격발도선과 이격을 두고 필의 침등을 설치하여 낙례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보호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책의 접지 저항을 낮출 경우 직격내에 의한 유기 전압은 감수할 수 있으나 격발도선에 유기되는 유도래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뇌전류가 철책 외 다른 곳으로 유입될 경우에도 철책 접지만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방전 기증을 공방전 기증을